안녕하세요 파란반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코에서 나온 K6600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 이름은 리얼 RGB 한형 이중사출 카일 스위치 기계식 키보드 이름이 조금 긴 편이죠. 하단에는 스텔스 컬처2 방식과 리얼 RGB라는 거 그리고 이중사출로 되어 있다는 거 기타 등등의 표시와 104키 형태로 되어 있죠. 뒷면에는 보시면 AS 기간이 1년이라는 것 지난번 K8500은 봉인실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허접하지만 어쨌든 봉인실이 되어 있어요. 측면에는 보시면 이 제품의 색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참고로 레드와 옐로우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건 레드 색상의 카일 청축 제품입니다. 박스를 열어보시면요. 오 지난번 제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포장상태는 나름 깔끔합니다. 이거는 또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허접하네. 소 라고요. 리무버, PC방, 스티커, 설명서가요. 봉지가 아닌 그냥 박스 밑에 쭉 깔려 있네요. 에코는 기본적으로 키보드 덮개를 제공을 하죠. 이 키보드 덮개는 먼지 유입 방지 정도로는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구매한 색상을 보면 레드에 블랙이죠. 지난번 K8500은 레드에 핑크였다면 얘는 레드에 전형적인 블랙이고 키캡이 이중사출 구조로 되어 있는 백사키 형태의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옆을 보시면 스텔스컬처2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뒷면에 보시면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미끌림 방지 고무패킹이 4곳에 아닌 5곳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 높이 조절 받침대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게 하는 거 중간 정도. 근데 아쉽게도 얘는 미끌림 방지가 고무패드가 지난번 K8500처럼 더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착된 형태예요. 이거는 오래 쓰다 보면요. 이 패드가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좌우로 뺄 수 있는 키보드 선을 뺄 수 있는 홈이 없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보통은 선이 키보드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데 얘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거를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과 케이블은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에 기본적으로 금, 금도장이 되어 있죠. 얘도 동일하게 무한 동시 입력이 되고요.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청축 제품이에요. 근데 스위치가 칼이라는 거. 키캡과 함께 타건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캡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전형적인 이중사출 구조인데 한글과 영어가 모두 다 이중사출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파란색 보이시죠? 청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스위치는 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 타건음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K600하고 함께 좀 비교를 해볼게요. K600은 오태뮤 청축이라는 거 K6600은 칼 청축이라는 거 타건음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K6600의 칼일 청축입니다. 이번에는 K600의 오태뮤 청축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끝까지 비교를 해주세요. You can please put this back in. If I use the 2장까지. 정말 불가능합니다. It is the same when I use the B121. And let me see if I know it is a very little secret. We need to make this one where we need to make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타건음 소리로 비교가 되실까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지금 받은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면 둘 다 청축인데 K600은 오테뮤 스위치를 썼죠. 가장 저렴한 오테뮤. K6600은 중간 가격대에 해당되는 카일 스위치를 썼어요. 제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카일이 타건할 때 쫀득거리는 느낌이 더 강해요. K600은 어떻게 보면 타건이 딸깍거림과 동시에 조금 경쾌하지만 가볍거든요. 키압이. 그리고 쫀득거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딸깍거리는 느낌 때문에 타건할 때 쫀득거린다는 것과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지만 이 카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타이핑을 타건을 하다 보면 이게 딸깍거리는 음 때문에 쫀득거린다라는 이런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얘는 쫀득거려요. 타건할 때 실제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오테뮤와 카일의 차이가 이거구나.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실제로 진짜로 타이핑을 할 때 타건할 때 쫀득거림이 있어요. K6600 LED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LED가 RGB다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고요. K600하고는 LED 모드는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얘는 얘대로의 예쁜 감이 좀 있네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타건했을 때. 그 LED만 들어오는 거. 또 볼까요? 타건했을 때 주변이 밝아지는 거. 타건했을 때 그 줄과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얘는 레이저처럼 쏘는 거죠 거의. LED는 진짜 예쁘네요. 이 정도면. 이건 그 줄만. 총 쏘듯이. 이건 전체 그냥 불 들어오는 거고요. 깜빡깜빡 색 바뀌면서. 두 번째는 그냥 숨쉬기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또 있나? 얘는 은은하게 불이 바뀌네요. 여기가 좀 화려한 모드가 많은데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매트릭스. 저만의 명칭이죠. 이거는. 또 볼까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모드일 것 같고. 그 다음엔 없네요. 이게 LED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K600이 훨씬 좋아요. 얘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K600에 LED 모드가 더 많아요. 화려하고. 자. 이걸 한번 보죠. 종류 많죠? K600이 확실히 더 화려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 외에 LED의 예쁜 이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RGB이다 보니까 선명하고요. LED 모드에서 K600이 K6600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네요. 이상으로 LED 비교를 간략하게 해봐드렸고요. K6600은 얘 나름대로 굉장히 가격 대비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세일을 해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스위치가 카일 스위치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있고요. 그리고 LED 모드도 K600에 비해서 종류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형적인 이중사출 구조에 RGB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LED 르기가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이 제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참 좋아하시겠죠? 레드 색상에 블랙.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키보드 시리즈의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번에 이 제품 리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그 제품 선정 해설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